안녕 민씨들 안녕 민씨들 난 지금 다들 크림을 가져왔어 어떡하노 얘 안에 괜찮아? 저 인형 그냥 놔둬주시면 집인가요? 잼이요? 오 시럽 그런게 들어있어요 진짜? 응 신기한데 완전 색소 덩어리가 진짜 예뻐 나 먹어볼래 너 왜 자꾸 전국이 없죠? 어? 이 유정 말고 빨간색 빨리 먹어 빨간색 싫어 뭐야? 응 뭐야? 지금 그거 나올거야? 유정아 음 진짜 불렀네 수아님께서 표춘쿠키라고 한 이 표춘쿠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다같이 아니야 다같이 하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아 있어 있어 없어 다같이 여러분 이리와봐 너의 너의 영어야? 응 너의 테스티니 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표춘쿠키를 먹어봤는데요 일단 표춘쿠키 너무 맛있었고 여기 적혀있는 멘트는 네 굿 바이브가 너의 길에는 굿 바이브가 올 것이다 뭐 가득할 것이다 이런 뜻이 담긴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저의 운세인가봐요 앞으로 저한테는 원래도 굿 시너지가 정말 많았는데 넘쳐나면 어떡하지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뭐 그래도 이 굿 시너지를 우리 윈시에게 또 많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시죠?